자 그러면 이번에는 route를 분산하는 분할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route라는 디렉토리가 이미 있는데 그 디렉토리에 저는 mysql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디렉토리 안에 파일들을 분할을 좀 할 겁니다 route를 분할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 시간에 수업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으니까 그 과정을 좀 빠르게 진행 빠르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그 파일은 auth.js 그리고 이곳에는 주소가 slash auth로 시작하는 접근들을 처리하는 route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라우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cut 해서 auth.js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이 auth.j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uth.js로 붙여넣기 하고 라우트 밑에 있는 mysql 밑에 있는 auth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auth.js에 있는 파일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auth.js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앱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 어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레벨 라우트를 사용하는 대신에 라우트 레벨이라고 하는 미드웨어를 쓸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런 말들은 어려운 말일 뿐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자 라우트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라우트라고 하는 객체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라우트라는 객체로 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교체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에디터가 아톰 에디터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교체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윈도우는 컨트롤 D 맥은 커맨드 D 키를 누르면 똑같은 패턴의 텍스트를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라우트라고 해주면 한꺼번에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라우트를 모듈 바깥쪽으로 추출하는 겁니다 익스포트 시키는 거죠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모듈 점 익스포트 익스포츠죠 그리고 라우트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require를 통해서 라우트 객체를 리턴 받을 수가 있죠 그 객체를 저는 os라는 변수에 담고 그리고 앱에다가 use를 통해서 os로 접근하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os라는 라우트가 처리하도록 위임을 한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콘솔을 보니까 passport가 define 되지 않았다라면서 에러를 내뱉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여기 보니까 제가 분할한 os.js 안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passport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os.js의 passport가 없고 앱 언더바 패스포트 mysql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passport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passport를 os.js 안으로 가져가도 되겠지만 거기에서 이런 passport에 대한 설정들을 해도 되겠지만 이 passport는 또 다른 곳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os.js 내부로 passport를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실행할 때 passport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 require가 리턴한 그 값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 함수에 인자로 passport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xport하는 이 부분을 route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function을 이렇게 지정해서 return export를 아니죠 return route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함수에 인자로 애플리케이션을 받는 겁니다 아니죠 passport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코드를 저 안으로 옮겨서 이렇게 옮겨서 이 인자로 전달된 passport를 받도록 하면 이 os.js 라고 하는 분할된 route 안에서 app-passport-mysql에서 정의된 passport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처리했더니 어떤가요 코드가 여기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코드가 이렇게 두 줄로 바뀌었죠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가 안 끝났냐면 여기 있는 우리 코드 중에서 현재 보시면 오스로 들어오는 오스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을 오스 라우트에게 위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js에 있는 각각의 라우트들은 앞에 오스가 빠져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제가 하나씩 빼서 요렇게 빼고 요것도 빼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물론 한 번에 뺄 수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실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씩 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오스 로그인으로 접속하니까 요런 화면이 뜨고요 요기에서 egoing111111 하고서 서브밋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가 잘 뜨네요 요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빠트린 게 있는데 요기 보니까 요렇게 오스가 위쪽에도 하나 있었네요 요걸 컷해서 저는 오스.js로 데려간 다음에 이리로 가져가서 요기 있는 이 부분을 라우트로 바꾸고 요기 있는 오스 부분을 없앤 다음에 저장을 하고 로그아웃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로그아웃이 됐고 로그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로그인되고 로그아웃까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처리하니까 요기에 잔뜩 있었던 코드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됐죠 그만큼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잘 정리정돈한 상태로 나아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그아웃 로그아웃